나 천사 모양 사람 얼굴에 천사 아님 있어 사람 얼굴에 천사 랭 있는 게 한두 개냐고! 은혜야 은혜야 내 거였는데 은혜 설렌다 이제 내 거야 일단 난 아님 일단 나도 아님 어? 그러면 뭐야 일단 나도 아님 어 그럼 긴 쪼먹이네 사적인 감정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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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 일단 스킵 진짜 함뭐야 운명나지는 뭐야 운명나지는 뭐해 자 그럼 게임 시작 할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 자 오늘 할 게임 퍼스트 클래스 트러블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승객인데 우리 중에 페르소노이드라는 마피아가 두명 숨어 있습니다 이제 걔네를 피해가면서 걔네를 추리하고 그리고 층수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 층을 이동할 때마다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의심되는 사람 그래서 그 의심되는 사람을 맵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우주 밖으로 저희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인건가요? 아 그쵸 그쵸 부자네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번씩 게임 해보면서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코드 맞추는거다 문양 어떻게 생겼어? 나 천사무양 사람 얼굴에 천사 랭 있어 사람 얼굴에 천사 랭 있는게 한두개야? 한두개냐고 자 2층으로 갑니다 아 그만 안아 왜 자꾸 안 가있는거야 저는 제가 마피아 힌트를 찾았습니다 뭐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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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어 에어록 회의 오오 야 힌트 찾을 사람 저야 힌트 까봐 너블이 까봐 갈게요 갑니다 우와 너블 김떨복 마마 금사양중에 이 중에 퍼스모니트가 한 명 있다는데? 네 저 4명 중에 마피아가 있다는데 일단 난 아님 일단 난 아님 일단 나도 아님 어? 그러면 둘 중 하나인데 어? 뭐야 일단 나도 아님 나도 아님 오 그럼 김떠복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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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산소 꽂아놔야겠다 짠 으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왜그래 왜그래 내가 갈게 왜왜왜왜 ㅋㅋㅋㅋ 마이 은메야 이리와봐 이리와봐 왜왜왜왜 내 말 무시하지마라 어 미안해 미안해 진정 아 오케이 뭐? 이제 내꺼야 자기가 낼꺼야 너도 이리와 나 수확이 있어 안돼 안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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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파란불 안꺼지나보다 아니 저거 키카드 아님? 어디? 저기저기 안에 가운데 빛나는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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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빨리와 빨리 빨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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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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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라 기절했어요 와 롤롤롤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불 붙었어 ㅋㅋㅋㅋ 이게 뭐야 ㅋㅋㅋㅋ 나 근데 일단 힌트 먹었어 나 힌트 있어 어 일단 힌트부터 까봅시다 어 김뚤복이네 어 김뚤복이네 어 김뚤복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마마가 갑자기 겁에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양아지가 저 임포스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마가 뒤에서 잡고 있는 사이에 내가 모가지를 확 꺾어서 죽여버렸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뭐야 이 새끼 범인이네 공범이네 아니 이 새끼 마마 안 죽였어 내가 이때까지 뭘 고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때 계속 뒤에서 방해를 하더라고 안 와서 그거 왜 게임을 못한게 아니었을까 ㅋㅋㅋㅋㅋ 너 양자를 배려하지 않았죠? ㅋㅋㅋㅋㅋ 미안해 양ach이야 미안해 못하는거였나? 레 programs 라드 어어? 신구위치 아니 pytanie 아이People 왜 집이양 어찟 ENS 우와 사랑하 연결 얘들아 들어봐 더블이랑 나랑 동시에 두 번이 나왔는데 난 임포스터가 아니야 그럼 이 새끼지 아니 뭔 개소리야 나도 아니야 진짜 경기 당했어 뭔가 이상한데 우리 우리 오케이 뭐야 싫어요? 이거 김뚜복이네 이거 김뚜복이네 아니야 1년 넘어갈 것 같아서 가자 탈출하면 돼 개웃기네 아 이거 한 명이 눌러주고 있어야 되는구나 헐 대박 뭐야 뭐야 쟤 어디갔어 이거 한 명이 눌러주고 있어야 돼 너 혼자 살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가서 저거 할게 아악 진짜 운명아지는 뭐야 운명아지는 뭐해 맞잖아 맞네 양아지가 맞았어 양아지가 맞았어 양아지 양아지 페르소노이드 맞았네 오호 오늘 처음에 못떴어? 거주.. 아니 아악 처음에 못떴어 아악 나 여기 뜬거 있는데 읽어줄까? 마마언니의 옆자리 어? 이상하다 왜 거주자란 말을 안하지? 처음에 거주자라고 얘기했잖아 아 그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타입 아악 오케이 드디어 둘만 남았구나 우리 여기서 나가지 말까? 우리 이대로 안 나가면 산소 없어서 죽어 오케이 나는 씨에 가운데 눈사람 떴 알아? 동그라미 두개 씨에 씨 모양에 동그라미 두개 아 오케이 나는 제 손에 범인 아우 졸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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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지마라는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밤을 새가지고 아 잘못들었나? 아 잘못들었나? 고마야 생각만 난다는게 입 밖으로 막 빙 야 한번 봐봐 여러분 제가 단서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열어보거라 선생님 단서는 말입니다 네 네 오케이 열어요 이거 아 왜 단서 안 열어 무슨 소리야 이거 영화를 읽어보세요 언제 오세요 아니 이거 지나가서 못열지 않아? 이거 딱 처음에 처음에 파일표시 눌러야지 단서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기억하는 거 이름 써있는 거는 양아지랑 사양이랑 너블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건 김떨박죽이죠 오케이 본인 이름인데? 그 사적인 감정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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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 일단 스킵 사람들 다 어디감? 아 아 아 아니 뭔 너블님 너블님 인폭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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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인 거 뭐임? 아니 뭐임? 아니 뭐임? 아니 혼자서 다 죽인 거 뭐임? 아니 미친 잠깐만 잠깐만 마마 나 왜 죽였어 미친스꺄 아니 이게 뭐지? 나 주사기 먹었는데 아니 마마가 씨를 어떻게 빨리 주셨는지 몰라 혼자 혼자? 다 죽였네 피지컬 아니 이게 뭔 상황이었는지 알아? 갑자기 그 어른밤 문 열어달라 했는데 양아지님이랑 내가 갇혔는데 마마님이 거기서 계속 헤헤헤헤 하면서 문 안열버렸는데 막힌 줄 알아 아니였고 아니 마마야 적당히 적당히 저거를 저 해병을 했어야지 그렇게 개사이코처럼 앞에서 웃고 있으면 당연히 니가 인폼서 던트라이저 아니 분명이잖아 진짠 줄 알았어 blind branch 너 너 너 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